아 아 자 반갑습니다. 일단 교재가 좀 얇아졌죠? 네. 제때 맞춰서 출판을 못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 되면 아마 교재가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정상적인 교재를 보시고요. 이번 주는 죄송한데 이걸로 좀 봅시다. 이걸로 좀 보시는데 일단 교재 개편을 좀 했어요. 교재 개편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과정이 좀 바뀌었어요. 교과 과정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은 법률 자체가 법률 자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법률이 아니라 현행 법률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고 답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느라고 교재 개편은 좀 불가피했습니다. 불가피해서 그래서 교재를 좀 개편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그 변화를 준 거는 변화를 준 거는 내용을 조금 많이 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가 좀 이제 얇아져야 되는데 개편이 되고 개편이 되면 좀 얇아져야 되는데 얇아지는 게 아니라 더 좀 뚱뚱해져서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재보다 조금 더 내용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법과 정치 우리가 8주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8주 중에서 3주는 법과 정치, 2주는 사회문화, 그 다음에 경제 3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법과 정치가 총 30시간 정도, 30시간 정도에 정리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30시간 하면 조금 부족하거든요. 조금 부족해서 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2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뭐 컬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다 결정을 해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큰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수업을 이제 좀 편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건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학생들한테 좀 다양한 수업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단조롭게 수업을 하면서 내년에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 패턴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거냐면 2&2 수업을요 2&2 수업을 몇 개로 좀 나눠봤어요. 몇 개로 좀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눠냐면 첫 번째는 이론 정리 2&2가 있습니다. 이론 정리 2&2 첫 번째는 이론 정리 이론 정리 이론 정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제 교재에 이제 나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 교재는 항상 이론 편하고 문제 편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나뉘어져가지고 사실은 작년에는 문제 편은 거의 활용을 안 했어요. 활용을 안 했지 못했죠. 수업을 어떻게 짜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문제 편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바꿨어요. 패턴을 지금 있는 교재하고는 되게 많이 바꿔가지고 문제 편 나중에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챕터가 4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각 단원별로 스텝이 4개로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 가로놓기 형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컴팩트라고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 교재에 보면 컴팩트라고 판서 비슷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컴팩트를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난이도 낮은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단원별로 문제를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거기까지 스텝 3번까지는 여러분들 풀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어디까지는 푸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풀어가지고 이렇게 진도를 따라오셔야 되고 스텝 4가 이제 어떤 거냐면 스텝 4가 문제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패턴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텝 4는요. 여러분들하고 언제 정리를 할 거냐면 2&2 문제 정리할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2&2 문제 정리할 때 할 거예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럼 교수님 저거를 매달 수업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7월달 8월달이니까 7월달 8월달하고 9월달 10월달에는 1원 2&2를 한 번 한 번 해서 두 번을 할 거예요. 두 번 할 거고 11월달 12월달에는 12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문제편 2&2만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편은 조금 빨리 끝날 거예요. 이거는 한 7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되면 다시 이론 정리로 가겠죠.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5, 6월달 바로 시험을 앞두게 되면 좀 심화된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이 수업을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짜놨습니다. 이렇게 짜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정리 2&2는 내용은 똑같이 두 번을 진행을 할 거예요. 내용은 똑같이 두 번을 진행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다음번에 또 들으셔도 되는데 다음번에 또 듣지는 마시고요. 또 듣지는 마시고요. 한 번 들을 때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해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이번에 할 때 이론을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구분을 지어놓은 건 뭐만 좀 구분을 지어놓냐면 2&2는요. 과제가 나갈 겁니다. 2&2는 과제가 나갈 겁니다. 엄청난 분량의 과제가 나갈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이즈죠. 말이면 엄청난 분량의 과제지. 문제 풀어보시면 주당 80문제 그 정도 나갈 거예요. 주당 80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교제에 있는 기본 문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1주에 사회문제 130문제 푸셔야 돼요. 그렇죠? 토할 것 같겠죠? 토해라고 주는 겁니다. 토해라, 토해라, 토해라.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과제가 주관식으로 나가요. 주관식. 주관식으로 나갑니다. 주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서술형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단답형 여러분들이 쓰시든지 아니면 OX로 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핵심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과제를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여러분들 충실히 해내시면 그러면 공부하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 8월달에는 주관식으로 갈 거고 9월달, 10월달에는 이거 객관식으로 갑니다. 객관식으로 갑니다. 객관식으로 갑니다. 객관식으로 가는데 객관식 문제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닐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도 어느 정도 접근은 되겠죠. 문제도 어느 정도 접근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론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구석에 있는 것들까지 다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타겟팅을 안 해요. 타겟팅을 안 한다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기에 심화 문제를 확 집어넣어서 문제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문제들을 다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 8월달, 9, 10월달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일단 교수님 저는 객관식도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 외에 우리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 그 수업을 신청한 친구를 찾으세요. 친구를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동영상 강의 신청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신청한 다음에 그걸로 받아. 받아. 받은 다음에 문제만 풀어보면 되잖아. 문제만 풀어보면 되잖아. 교수님 이거 한 번에 다 주시면 안 돼요? 미안. 아직까지 정리 다 못했어.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령은 그렇다는 거죠. 요령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한 번 다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편 할 때는요. 문제편 할 때는 교재에 있는 문제편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유사 문제들이 나갈 겁니다. 유사 문제가 과제로 나갈 거예요. 유사 문제가 과제로 나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올해는 여러분들 사회수업 들으시면 사회수업 듣고 과제 정리해야 된다 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수업 들으시고 과제만 제대로 정리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한 번 꾸며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은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론은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한 번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한 번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론이 완성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론이 완성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수업 시간을 활용을 잘하십시오.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수업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느 정도 이론 정리가 되어 있고 교수님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 다른가? 뭐가 차이가 나는가? 그걸 자꾸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걸 자꾸 비교를 해보시고 현장에 차이가 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 또는 혹시라도 헷갈리는 개념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초점으로 맞추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아셨죠? 자, 2&2는요. 이론을 다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정리를 다 할 거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볼게요. 뭐, 장소를 이 정도 하고요. 수업 합시다.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달리면 10시간 만에 1단원, 2단원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법과 정치부터 시작을 할게요. 법과 정치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하고 경제에 넘어가게 될 텐데 특히 경제 쪽에 취약점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경제 쪽에 취약점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이번에 수업은, 2&2 수업은요. 경제 파트는 굉장히 꼼꼼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할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를 할 거니까 제가 해드리는 대로, 제가 해드리는 대로 좀 쫓아오시면 쫓아오시면, 그러면 문제 푸실 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됐다. 한결 편해졌네. 자, 봅시다. 이제 제일 처음에 정치의 의미라고 딱 나와있죠.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쉬운 부분이고, 쉬운 부분이고 첫 번째 딱 나오는 주제니까 이게 시험에 한 번쯤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정치의 의미하고 기능이 딱 나와있는데요. 두 개를 하나 동시에 정리합시다. 자, 넓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이거는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정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하는 사람은 데이빗 이스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이빗 이스턴은 현대적인 정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희소가치를 사회적인 희소가치를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만큼 정치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사회적인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과정?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받을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우리가 일하고 돈 받는 거 뭐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뭐야? 뭐 1년 지나갔더니 학생 대사 왜 이렇게 됐어? 자, 일을 한 다음에 나한테 월급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하고 월급 받는 거죠.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금은 아무렇게나 주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있나요? 최저임금제가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희소 가치를 뭐 하는 거죠? 분배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런 것들을 정치라고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정치다라고 보는 거죠. 됐나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예를 여러분한테 많이 듭니다. 독서실에 가면 좋은 자리도 있고 불편한 자리도 있다.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적어서 내가 조용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고 안 좋은 자리 중에서 랭킹 1위는 어디인가요? 그렇죠? 출입문 바로 옆이죠. 계속 들락날락. 두 번째 안 좋은 자리는 어디죠? 에어컨 바로 밑이죠? 아닌가요? 에어컨 바로 밑에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감기인데 뭐야? 안 잔다는 뜻이야? 내 복도에서 본다. 생각을 해보면 독서실에 가더라도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독서실에 있는 좋은 자리라고 판단되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희소가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독서실은 우리가 돈을 내고 자기가 자리를 정하는 건데 그냥 일반 자습실을 생각했을 때 그 자습실의 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걸로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추첨을 해가지고 나온 자리에 앉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자리를 나누는 것을 뭐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집단이면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사회 집단이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면 정치라고 하는 현상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집단현상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집단현상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정치란다? 이게 뭐야? 좁은 의미라고 써놔야 되겠지. 자,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떤 거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에만 있는 거야.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법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이 뭐다? 그게 정치야라고 보는 것이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됐나요? 본질적인 의미의 정치는 여기 있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뜻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좁은 의미로 본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집단에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국가현상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있는 집단현상설 집단현상설은 이 집단 안에 국가라고 하는 집단도 포함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현상설은 국가현상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고 있다? 넓게 정치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크기 관계를 따진다면 집단현상설이 국가현상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시험에 종종 나오는 주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국가현상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물어보거든요. 국가현상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물어봅니다. 국가현상설은 국가에만 정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가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원시사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는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한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국가가 없는 상태 보통은 국가가 발생하기 전이 국가 이전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국가 이전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지금까지 잘 쫓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사회적 희소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되는 건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는 일단 힘이다, 힘이 아니다. 권위는 힘이다, 힘이 아니다. 권위는 힘입니다. 권위는 힘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뭐 할 수 있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물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강제력이 있죠. 권위는 강제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 지배에 대해서 무엇 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되나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보면 정치는 왜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닌가요? 아주 올바른 시민의식인데 정치인 나부랭이 내 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올바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보통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보다 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위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권위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지배하고 복종의 관계 중에 한 개거든요. 그 중에 한 개인데 지배하고 복종이 나타날 수 있는 관계는요. 사기도 있고요.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강제도 있어요. 이건 폭력을 농발하는 경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율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권위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 권위 있는 강사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이건 나쁜 의미인가요? 권위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권위 있으십니까? 권위가 있는데요. 그럼 당신한테 치료 안 받을까요? 알지 않습니까? 권위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권위라는 말은 혼자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잘 생각해보면 둘 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만들어준다면 그건 사기에 가깝죠. 됐죠? 자 보세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권위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환자를 치료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리고 이분이 환자 치료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어깨가 아픈데요. 어깨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찰해 보시더니 어깨를 쓰지 마세요. 그럼 이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 거죠. 그렇죠? 식사하실 때도 왼손으로 식사하세요. 그럼 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갖다 묻히면서 왼손으로 먹고 있겠지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뭐 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다. 구속력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실제로 잘해야 되는 거죠. 상호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배복종관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지배복종관계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권위에 의한 지배복종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정치는 결국 강제적으로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한다. 맞습니까? 맞죠? 권위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니까 권위는 뭐다? 강제력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강제력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강제력인가요? 나는 막 거부하고 싶은 강제력인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강제력이죠. 됐나요? 그러면 정치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 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쉽게 얘기할까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민이 만들어주는 거죠. 됐죠? 국민이 권위 있는 정부, 정부에게 권위를 만들어줬다면 국민들은 그 권위 있는 정부가 하는 일에 스스로 뭐 하게 된다?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게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분배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것 뭐냐면 정치의 기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돼요. 정치의 기능. 다시 말해서 정치가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한다면 얘가 하는 기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얘기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절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절한다,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관계 혹시 몰라서 설명드립니다. 아직까지 이해관계가 뭔지 모르신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괜히 물어보면 또 서로 간에 부끄럽고 하니까요. 이해관계 어떤 분이 노트에 필기해 놓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이제 첫 해였는데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경제 공부하실 때 기본만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 생각나세요? 생산가능 곡선. 그렇죠? 생산가능 곡선을 설명을 했어. 쉬는 시간에 형님 한 분이 오셔서 심각하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렇게 그래요. 네? 교수님은 왜 계속 직선을 그리시면서 곡선이라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러면서 그렇죠. 1차 곡선이잖아요. 1차 곡선. 그런데 거기서 아니 1차 곡선 모르시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가 이제 자석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 자석에서 자석 같은 거 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해관계 조절을 이렇게 딱 써놨는데 어떤 분이 여기 밑줄을 딱 쳐 놓은 다음에 자기 노트에다가 understand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걸 잘 몰랐구나. 다들 이제 성인이시니까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반성을 진짜 크게 했어요. 두 개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생길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손해관계죠.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관계입니다. 이익과 손해관계에 대해서 뭐한다? 조절을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규범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규범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되게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을 좀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해관계 조절 기능은요. 이미 이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터진 거야.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현실에서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문제를 뭐해야 되는 거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현실점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건 현실점에 대해서 문제가 터진 거고 여기 있는 규범적 기능은 어떤 거냐면 규범적 기능은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칙이다 맞습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고 이걸 지키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해놓고 지키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정하는 게 뭐라고? 규범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정치의 규범적 기능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못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뭐하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미래에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정리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노사분규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서 그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정팀을 파견했다. 됐죠? 정부가 해야 되는, 정치가 해야 되는 기능 중에서 이해관계 조절 기능입니까? 규범적 기능입니까? 이해관계 조절 기능이죠. 됐죠?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건설회사들이 50평 넘는 아파트 하나를 10개를 지을 때마다 10개를 지을 때마다 17평 이하 아파트 하나를 공급해야 되는 법률을 제정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규범적 기능이죠. 앞으로 뭐 할 거니까? 그런 작은 집들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되신 거죠? 물론 이것 두 개 구분하라는 문제는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살짝 맡기려고 하다가 하나만 정리합니다. 구분할 때 되게 편한 방법은 뭐냐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기관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국가 기관이 뭔가를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좁은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기관이 아닌데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신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문제를 만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서실에 자리 배분하는 건 뭐가 됩니까? 독서실에 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인가요? 좁은 의미의 정치인가요?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라면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생회장 선거 넓은 의미의 정치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징역을 좀 쓰셔야 됩니다. 주민공청회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한다면 그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로 가야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관이니까. 됐죠? 그런데 주민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 있다면 그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건 여기 넓은 의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을 잘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다. 누가 한 이야기인가요? 데이빗 이스턴. 그렇죠? 그럼 이제 데이빗 이스턴의 그런 정책결정 모델 이걸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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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워낙 유명한 그 형태라서 워낙 유명한 모델이라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기본반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정리합니다. 자, 데이빗 이스턴은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책의 주체들이 필요한 것을 뭐하는 것이다?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하는 과정은 정치권에다가 뭐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뭐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요게 정책결정 시스템의 전체인데 시험 문제는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를 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그림이 딱 나올 때 추가적으로 붙어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Environ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단어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상태를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가 제일 수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과목이 사회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인데 만약에 사회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빠진다라고 발표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정책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 빠진다가 아니라 가정을 해보자고 죽을 듯이 쳐다보자고 빠진다라고 결정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의 수험 환경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결정돼서 산출이 되면 뭐가 바뀌는 거야? 환경이 바뀌고 이 변화된 환경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정책의 주체들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한테?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얘들이 어디에? 정책 주체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환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환경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활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활류는 보통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피드백인데 이런 피드백 중에서 가장 강력한 피드백은 뭐가 될까요? 가장 강력한 피드백. 피드백. 대표적인 피드백은 뭐냐면 선거가 됩니다. 투표가 됩니다. 됐나요? 사람들의 반응이 투표로 나타나겠죠? 투표 선거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투입이 되어서 다시 바뀌게 된다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투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이 투표를 제가 선거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선거라는 말로 바꾸면 이거는 투입을 하는 걸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 결정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수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정수기 보통 서비스 받으면 나와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바꾼다고 하면서 뭘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투입하는 걸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정수기 써보고 저 정수기 써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정수기 업체를 뭐합니까? 통체로 바꾸는 거죠. 정수기를 관리하는 업체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걸 바꾸는 거. 그러니까 선거는 정책 주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피드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투입으로 갑니다. 자, 투입은 여기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들이 꽤나 여러 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당, 두 번째 이익집단,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투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 참여자인가요? 비공식적 참여자인가요? 비공식적 참여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있죠? 뭐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정당이다.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나중에 사회문화하고 헷갈리면 안 돼. 사회문화 공식 조직할 때 정당은 공식 조직입니까? 비공식 조직입니까? 그렇지. 갑자기 꺼내서 잘하죠. 공식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비공식이라도 적혀있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달라요. 보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은 투입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어디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은 여기 있는 정책결정 시스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은 정책결정권이 있다 없다? 그 권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공식적 참여자라고 부른다. 됐죠? 그럼 공식적 참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부 기관 전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행정부, 주민센터, 지방의회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가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전체적인 걸로 갑니다. 전체를 딱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자주 나오죠? 보통 산출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쪽은 산출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쪽은 공식적 참여자가 되겠죠?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보통 실행을 하니까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는 산출 과정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산출 과정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인가요? 아니면 전제 국가인가요? 전제 국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세요. 전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산출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민주 국가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쓴다? 민주 국가는 투입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성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20대라고 생각하시면 20대라고 생각하면 29세까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정권들을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 4년, 이명박 정가도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했으니까 뭔가 투입되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어떠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투입이 제대로 되더라도 여기서 안 해버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됐죠? 그런데 데이빗 이스터는 데이빗 이스터는 투입이 된다면 투입된 만큼 정책 결정이 제대로 돼서 나온다를 뭐하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전제 국가는 말 그대로 전제 국가, 독재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독재 국가는 이런 거 들어주는 게 누구 마음이죠? 독재자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국가에서는 내가 투입을 하더라도 이게 안 먹힐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됐죠? 그런데 민주 국가는 투입하면 투입된 건 반드시 뭐가 된다? 반영이 된다가 됐으니까 민주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투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보시면 데이빗 이스턴의 내용까지 끝났습니다. 자, 갑니다. 교재로 갈게요.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정치의 의미라고 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넓은 의미의 정치를 봅시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 조절하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적 희소가치는 부, 권력, 명예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컴퓨터블의 국가연상설과 집단연상설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연상설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이 된다. 집단연상설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의 기능을 보시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은 무슨 조절 기능이에요? 이해관계 조절 기능. 그 다음에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은 무슨 기능? 규범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개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컴퓨터블의 정치 체계론, 데뷔 디스턴의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를 넘기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요. 자, 투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정책 요구 혹은 지지와 반대의 표시를 투입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정책결정기구는 공식적 참여자에 의해서 실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결정된 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산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실행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활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되게 까다로워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걸 좀 까다로워했어요. 보세요. 요거요. 정책결정과정. 요즘은 교과서에서 빠졌거든요. 요즘은 빠졌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의제, 회의를 해야 되는 주제를 설정을 하고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제를 설정하고 설정한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한 것을 뭐한다? 실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문제를 해볼게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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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을 정당이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폭풍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들은 그런 느낌? 다시 해볼게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됐나요? 아주 문제를 더 쉽게 내면 이렇게 됩니다. 정책 결정 시스템 안에서 정책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비공식적 참여자가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의제 설정이거든요. 됐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 정책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부터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의제 설정권은 누구한테 없어요? 비공식적 참여자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가시면 되죠.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면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인데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인데 아주 중요한 파트이긴 하죠. 아주 중요한 파트이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파트이긴 합니다만 단독으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모르면 문제 자체가 풀리지 않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파트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부분 정치라고 하는 부분 전체를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감옥 중에서 법과 정치는 법과 정치는 이 테두리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테두리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짜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교제 페이지로는 13페이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요.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민주주의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나 일부 귀족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을 뭐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 존엄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죠. 그렇죠?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면 인간은 별로 존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7시까지 학교 가서 저녁에 밤 11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집에 오고 이러니까 인간이 과연 존엄한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막 들은 거죠. 인간 존엄의 실현인데 그럼 도대체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 좀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때문에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됐나요? 됐죠? 그럼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면 인간은 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저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중학생들 사회수업 처음 할 때요. 가끔 중학생들 수업할 때도 있거든요. 중학생들 수업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살아있는 날 생선들과 수업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파닥이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요. 기분 막 좋아져요. 뭘 이렇게 하나 딱 던져주면 반응이 바로바로 탁 나오는데 그 나오는 반응들에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래요. 뭐 계속 제가 수업 스펙스트럼이 제가 좀 넓은 편이라서 초등학생들 수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고 이제 그 뭐죠 최근 들어서 했던 수업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수업은 조리직 수업이었어요.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부 안 하셨잖아요. 한동안 공부 안 하시다가 다시 공부를 하시니까 되게 재밌고 즐거우신가 봐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는데 거의 중학생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스펀지죠. 스펀지. 뭘 던지면 다 흡수되고 안 돌아와요. 뭘 이렇게 딱 던지면 쭉 흡수되고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중학생들 처음에 사회 딱 수업 시작할 때요. 애들한테 스마트폰 꺼내라고 그래가지고 노래 하나를 찾아보라고 제가 시켜요. 노래를 찾아보라고 시켜요. 돌아가신 신혜철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병아리 나오는 노래 있죠. 병아리 나오는 노래 모르십니까?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겨요. 나라라병아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라라라병아리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어릴 때 어릴 때 육교 위에 지나가다 보면 파는 노란 병아리 있잖아요. 100원짜리 병아리. 병아리에서 산 거예요. 병아리 이름이 뭐냐면 얄리입니다. 얄리. 얄리고 병아리랑 되게 즐겁게 잘 지낸 거죠. 그게 노래로 묘사가 돼요. 그러고 있다가 보통 그렇게 돈을 주고 산 병아리는 사실은 병아리 간별사들 입장에서는 얘들은 닭이 안 되고 죽을 거니까 그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우다가 병아리에서 죽어요. 노래 속에서 병아리 죽습니다. 제발 죽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가서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날아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학생 친구들한테 가사를 잘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그 있잖아요. 튜브 뭐 이런 데서 가사까지 이렇게 잘 나와요. 막 나와요. 애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애들이 좀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슬프잖아요. 죽고 이러니까 슬프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왜 슬펐을까? 죽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병아리가. 죽으니까 슬프지. 죽으면 왜 슬퍼?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가 날지 못하고 계속 아파도 살아있는 게 좋을까? 죽는 게 좋을까? 애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해요.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병아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인 거예요. 그 병아리가 막 쬐쬐거리고 날아다니고 재롱을 피우고 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찾게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죽지 않고 그냥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되겠죠. 아무런 기능이 없어도.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게 본질적 가치. 그러면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 어떤 기능이 없더라도 존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써먹을 때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간 존엄이 실현되려고 하면 인간은 수단으로 평가받으면 안 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은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없고 오로지 무엇이어야 된다?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럼 공부 못해도 돼요? 바로 물어봅니다. 바로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래 공부 못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즐겁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꼭 공부 잘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수업을 못합니다. 잘려요. 인간 존엄의 실현입니다. 인간 존엄의 실현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요. 인간 존엄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 번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 존엄의 실현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존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만족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됐죠? 인간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뭘 해라고 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들은 뭐하고? 자유롭고 모든 인간들은 차별받지 않느냐고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자유가 많이 강조되면 뭐가 좀 줄어들고 평등이 줄어들고 평등이 많이 강조되면 자유가 줄어드는 서로 간에 시소를 타고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빠르게 나갑니다. 자, 자유는요. 자유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말은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섭이 없는 상태가 가장 본질적인 자유가 되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본질적인 자유는 간섭이 없는 상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마음대로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간에 본질적인 자유만을 주장을 한다면 충돌이 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마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을이 두 개가 있고 이것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단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가 있는데 차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갑니다. 그럼 뭐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부딪힐까 봐 무서워서 왔다 갔다를 못하겠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지요? 있잖아요. 뭐 하면 되죠? 줄 끄면 되잖아요. 쭉 줄 끈 다음에 야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기.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기. 그러면 여기서 A지역에서 B지역 갈 때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B지역에서 A지역 갈 때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B지역에서 A지역 갈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충돌 날 일이 없죠. 이해되셨죠? 그럼 정리. 이런 식으로 딱 룰을 정하면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제대로 보장이 되겠죠. 잘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진짜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간섭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저 본질적인 자유는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뭔가를 정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자유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적극적 자유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적극적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는 간섭이 있는 상태인가요? 간섭이 없는 상태인가요? 간섭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적극적 자유는 간섭이 있는 상태인데 간섭의 이 상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겁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하자고 무엇을 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맞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 맞지요? 법,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 맞지요? 그러면 법을 만든다, 규칙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정하면 내가 이 법을 정하는데 내 의사대로 법을 정한다면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네? 국가에 참정할 수 있는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본질적인 자유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 자유는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정리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간섭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스스로 구속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적극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한다. 적극적인 자유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이 무슨 권? 참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보세요.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친구들을 이야기하고요. 치는 척 이야기하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제가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을 했을 때 좀 생동감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아주 친한 친구 두 명 있어요. 두 명 있는데 둘 다 군대 한 명은 면제고요. 한 명은 면제고 나머지 한 명은 갔다가 아파서 먼저 제대로 했어요. 친구들 이름을 말할 건 아니니까 한 놈은 결핵이었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신체 검사 받으러 가서 결핵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막 나서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전염병이라서 다시 갈 수 없어.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두 번째 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병이 좀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어서 약을 오랫동안 먹고 완치판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 그러니까 일단 합격. 합격한 다음에 군대 가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발. 너 탈락.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제가 군대 복무할 때 30개월이었거든요. 30개월 만기 제대.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나는 아직 학생인데 이러분들 다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더 취직을 한 거예요. 서울로 다 취직해서 갔어요. 저는 부산사학교를 다녔는데 저녁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11시 되면 전화가 옵니다. 휴대폰 전화가 와요. 우웅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받으면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한 놈인데 은행원이 됐어요. 은행원. 전화 옵니다. 전화 왔다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자 퇴근한다. 맞아 나도 집에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놀다가 가는 거고 갔나 이 새끼야. 그래서 막 욕을 합니다. 알았다 알았다 오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있어왔던 일을 막 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맨날 나오는 부장님이 계십니다. 부장님 중반 한 바가지 되는 거죠. 부장님 욕이 한 15분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과장님 욕이 한 10분쯤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게 딱 끊어지면 또 전화가 옵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아예 못 갔놈. 아예 못 갔놈. 대기업이 취업했어요. 대기업이 취업했는데 12시쯤 되면 전화 갔다 옵니다. 전화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여보세요가 없어요.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가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 집에 가는 길이다. 많이 마신다. 아 오늘 소주 세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도 가면서 계속 횡선수설을 하는데 그 횡선수설의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부장용. 두 번째는 과장용. 그리고 한 25분쯤 지나면 집에 도착할 때니까 전화 끊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제가 방학되면 방학되면 서울 올라가가지고 만나요. 같이 만나요. 그럼 이제 막 만나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얘기할 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술 먹고 있는데 은행 다니는 놈이 은행 다니는 놈이 뒤에서요. 뒷주머니에서 머리가 부시럭 부시럭 하더니 아이 싫어서 물을 다 꺼내는 거예요. 뭘 꺼냈을 것 같아요. 사표로. 사직서. 내가 오늘 김부장한테 이걸 던졌어야 되는데 이걸 못 던지고 왔다고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알아서 내가 막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회사 반응이 자기 우리 이제 흔히 우악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켓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뒤적이더니 뭐라 쓱 끄냈는데 거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사직서가 나와요. 사직서가 나와요.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때. 아직도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차마 그걸 던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닌데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책임져 준다면 다시 말해서 그 친구들이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더라도 국가에서 월 80만 원 정도를 준다면 그 친구들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12번은 던졌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12번은 던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국가에서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줬을 때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 보장 안 됐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보장됐을 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뭔가 장치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거지. 됐지? 최소한 우리 사회에 무엇으로는 남겨줄게?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는 남겨줄게. 라고 하는 이 권리. 됐나요?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장을 해주면 그러면 이 사회권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 어떤 게 들어갑니까? 최저생계를 뭐하는 거?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들어가죠. 됐죠? 그럼 최저생계를 보장해 준다고 하게 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진다고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권 들어갈 수 있다. 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권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의미로 보신다면 사회권까지만 설명하고 싶으실게요.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뭐할 수 있는 권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국가에 뭐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람이 존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굶어 죽으면 사회에서 이탈해 나갈 거잖아요. 사회 안에 있더라도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뭐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혼자 스스로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라면 이 사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직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사회에 뭐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권도 있어야 되겠네? 근로권도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사회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이러한 적극적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더 크게 보장받으려고 한다? 소극적 자유를 더 크게 보장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요거는 기억합시다. 자유권은 간섭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 누굽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유를 뭐하면 안 돼? 제한해서는 안 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권은 자유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은 참정권은 요거는 우리가 국가에 뭐하는 거죠? 국가에 내가 간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법을 만들자 저렇게 법을 만들자 하는 거니까 요거는 국가에 로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권은요. 사회권은 누가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 의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들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중이다. 자유권에서 시작해서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해가고 있는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한 기본권, 가장 먼저 등장한 자유는 무슨 자유?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번째가 뭡니까? 참정권. 세 번째가 뭐죠? 사회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늘 정리하시면 자유에 대해서 내용 정리 다 됐습니다.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평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0분 이따 봅시다. 12분 601. 14분 602. 14분 302. 14분 501.